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곡을 한 번 플롱 볼건데 플롱 됐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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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떠나가요 기억이 없는 편 또 멈춰지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소식하는 정도요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벌써 안아 알아봐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